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에코프로버티 주주님들, 에코프로버티가 종가로 지금 2.19% 상승 마감을 보여주고 13만원, 주가는 13만원 터치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 가파르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사실상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에코프로버티가 더욱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에코프로버티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버티의 주가 위치가 최근 정고점 위치까지 거의 도달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정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존에 에코프로버티 역시 에코프로 계열사 주식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블록딜. 블록딜이 뭐예요? 대규모 자금, 대규모 주식을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분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블록딜 가격대를 서로 대주주, 큰 세력들 서로가 합을 맞춥니다. 일정 가격대에서 우리가 블록딜 하겠다 맞추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블록딜 하겠다 사전으로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금 블록딜 마무리되고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블록딜, 죄송해요. 다시 블록딜 가격대로 주가가 회복을 해줬습니다. 즉, 이 가격대에서 지분을 산 세력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상 받아먹기를 하게 되는 거고 최소한 우리는 이 가격 지키겠다라고 세력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3만원 가격대는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큰 세력들에게는 사실상 매입 단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를 굳이 산 이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지분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분 보시면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 포함한 에코프로 지분율이 45.95%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중에 에코프로가 45.95%고 그 밑에 BRB 루터스 그로스 펀드, 이 BRB가 투자 회사입니다. 외국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18%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비율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다른 에코프로 계열사 대비해서 소수 주식, 소수 주주들에게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주주수가 보시면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 둘이서 60% 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에서, 머티에서 본격적으로 나중에 배당금을 내기 위해서 머티 쪽으로 수익을 몰아줄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대 상황도 상당히 잘 깔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머티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조정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물려있는 매물대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지 에코프로 머티는 정말로 오를 때 강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2차전지의 이제 캐즈미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역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의 전국체 생산량, 이 계획대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에코프로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2차전지가 올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주분들 수익이죠. 수익,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2차전지가 걸려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선택을 할 때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줄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 이런 세력주, 잡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대형주를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미 이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머티 따로 매수 타점 신호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점 신호 받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상승에 대해서 수익 잘 달달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거의 뭐 지금 2배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 꽂으면 거의 수익률 100%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또 한 번 이 매도 타점은 또 언제 나오냐? 우리가 매도 타점 단기 고점 나왔을 때 또 어느 정도 물량 정리, 차익 실현을 해줘야 이런 하락을, 이런 하락을 우리가 또 한 번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매매 타점 신호를 이제 무료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에코프로 머티의 매매 타점 신호 알려드릴 거고요. 이 신호 한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아마 바로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증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안정감도 챙기고 안정적인 투자도 챙기는 동시에 플러스로 수익도 챙길 수 있다. 플러스, 잘 안 되네요.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함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에코프로 머티의 머티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 신호 나올 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거 무료로 해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 다음에 제 개인 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든 혹은 이제 따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제 타점 안내 문자로 나가든 영상 링크로 나가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 알림으로 나갔었어요. 영상을 한번 그때 잠깐 보시면요.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이 영상 나갔습니다. 타점 영상 한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 9만 5천원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상승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도 있고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요.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자, 그때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때 부분에 금리 인하 이주스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9만원대 가격에서 곧바로 13만원대 가격으로 강하게 올려줬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당연히 더욱더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분구조 자체가 깔끔하다. 매물이 깔끔하다. 거기다가 중국 관세 부가 곧 시작된다. 또 동시에 에코프로가 지금 현대차와 함께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를 할 수 있겠구나. 결국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은 전기차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요. 약 715만 9000대. 전년 대비해서 20%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전기차 인도량은 20% 성장을 해줬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왜 쭉 떨어졌냐. 결국에는 이 성장률이 결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많이 컸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크게 성장을 했지 이제 국내 전기차 내지 북미 전기차 쪽들은요. 이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배터리들이 다 같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중국 쪽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 확정 얘기는 이제 EU에 대해서는 11월쯤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점차 북미, 캐나다, 이제 아메리카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에 대선 얘기까지 있죠.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그때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궁금하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매매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 때니까요. 이제 부담 없이 저한테 머티라고 신청을 해주시면요. 무료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 이 타점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 보이시는 대로 보내주시고 당연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에코 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기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주식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팀이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